그 때 3년 전에 왜 그랬미? 두려워서요. 공복방 선생님한테 갖다 드려? 언니가 왜? 우리 언니 꼴 때리지 마. 그냥 내 버려드란 말이야. 3년 전에 네가 그렇게 떠났을 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다시는 널 안 보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도 사실은 널 기다린 거고. 언니 사랑했어요? 그럼 저는요. 널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척 없어. 이게 저한테 할 수 있는 모든 얘기예요? 이 사람 사랑하면 안 돼요?